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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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슴에 깊은 상처 주목할 거면서 저만 혼자 달아갈 거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처럼 그 전문 사랑은 무슨 사랑으로 영원하자 그날 거짓이 나 정태 정태 디리리리리 디리리리리리 디리리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리 너의 거짓말이여데 모두 다 거짓말이야 습관곤 깊은 흰색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내 가슴에 깊은 상처 주고 갈 거라서 저만 혼자 달아날 거면서 사랑해 무슨 사랑 황토리 부서로 아쉬웠더니 영영인별로 내 가슴에 깊은 상처 주고 갈 거라서 저만 혼자 달아날 거면서 사랑해 무슨 사랑 황토리 부서 사랑한다는 영원하다는 내 아픈 거짓쟁이야 당신은 정말 거짓쟁이었어 아이고 잘한다 제가 이제 약속했잖아 여기 엄마가 참 잘 치네 박수 그래요 엄마 되게 잘 쳤어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엄마가 조금 좀 청취인이 돌려나오는 젊은 가로 흔히 내 인생이 세워들어 못다 그 사람 세상같은 한 세월 막을 시일이 없지 않느냐 청취인아 내 청취인아 어디 갔냐 아하하하하 좋대 아이씨기 시 시 언니 나 몸매 이쁘지 아유 짝 빠졌지 그러니까 근데 언니보다 내가 좀 나 그치 시 시 시 아 아직도 남았어 네 그래 여러분들 박수 있습니까 네 정취인아를 잇이 흘러다 젊은이 흘러다 헤를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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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우리 저기 이쁜 언니는 왜 자꾸 손을 못 아 내가 잘해서? 아이고 내가 이쁘니까 또 햄나나보다 아이고 저 언니가 이뻐 내가 더 이뻐 내가 더 이쁘지? 그래 아이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그냥 잘 치셨어 우리 아버지 오늘 고생 오늘 좋은 일 되셔 좋은 일 많고 그렇지 그래 엄마 그래 그래 내가 또 이제 다 드릴거에요 조금 늦게 줄 뿐이지 그렇게 안줬다고 서운해지 말아 그렇지 우리 엄마야 우리 또 우리 엄마들이 여기 엄마들이 또 얼굴 보니까 딱 마음이 너그러우셔 꼭 우리 동네 우리 옆집에 엄마 같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저기 젊은 언니가 내가 너무 잘하나봐 막 슬 열심히 쳐 언니는 근데 이거 안줘 애들도 주라고? 아 그래야지 아 애들도 주라고? 그래서 일단 어른문도 드려야지 어른문도 드리고 애들도 드리고 그러지 우리 다 드릴거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언니 있잖아 노래 뭐 듣고 싶은 거 있어? 아니 그래 그렇지 스치전거 받지 말고 안동역에서 그렇지 우리 안동역은 지겋게도 울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요 근데 애들은 너무 갑자기 이렇게 들르니까 애들이 애들은 어른들보다 어른들보다 샘이 많아서 누구지구도 울었는데 좀 건너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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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잖아 별로 없어 조금만 있어 내가 알아서 줄게 바람에 땅이 허무한 맥시 첫눈이 흐리는 날 삼분녀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잖아 새벽부터 오는 눈이 늘 지나지 흥분대 하루는 멈지 못오는 듯이 오지 않는 사람아 한타깔 내 마음만 똑똑하다 지적소리 길어진 맘에 좋다 아유 고놈집에 노래도 잘하네 지적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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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적소리